누가 적군이고, 누가 악군인지 안개 너머로 다가오는 저 존재는 과연 막말일까, 천사일까 인스타그램을 지구성팀 디저트계의 아이유 16의 기념하라는 바로금 미래경속, 형과 최우수정급에 오른 미래FMV에 안녕하세요, 도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은 있긴 하고 또 나만 진심에 날도 안 봤어요 미리 말해보는데 나는 일이랑 결혼했어요 남자한텐 관심이 할도 없는 내 눈에 인간들은 다 하차가 뭐야, 이 잘생긴 또렷이 어디 있어야지 생존해 오늘의 목욕과 찾았다 정과? 뭐? 없어엄 이 녀석이 저만의 여자는 음료가 여기이니 난만한 이야기가 넌 미성년간에 내가 놀자 이 녀석가 내 이름이 났고 내 이름이 났고 내 이름이 났고 날이었던 이 녀석에 내가 nett고 내 이름을 내가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내가 너희도 너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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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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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이 없어졌다 저거 아는 데 내지 이제 어떡할 거야? 내가 제일 잘하는 거래야지 그게 못해 벌려는 거야 내 손목거든? 내 다투거든? 놔 못 놔 이게 왜? 뭐하는 거야? 죽는 줄 알았잖아! 뭐하는 거야? 죽는 줄 알았잖아! 진짜 못해 진짜 못해 싫어 왜 진짜 전체가 너나? 너는 때문에 왜 그래? 괜찮아? 왜 그래? 괜찮아? 뭔가 잘 못됐어 너 하찮은 일발덩이한테 다투 때문에?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? 알고 싶어? 뭐가 문제인지? 너 네가 문제야 너만 아니었으면 넌 아무 문제 없어 왜 이렇게 화가 나 너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이제 나야 난 정권한테 봐야 돼 너는 다투 때문에 어떤 일 어떤 줄 할 거야 상관없어 다 죽어 부러웠어 다 죽어